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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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님도 풍파가 많구랴 몇살 이슈 그래? 돼지띠 50세 때 그러면은 50세 돼지띠라고요? 53세인데 오래? 친해생? 돼지띠 71년생 얘기하시는 거 맞잖아 그치?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자꾸 꼬이시는구랴 희한하게 희망만 갖고 다시 일어설려고 그러면 또 한번 불행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한 고비 넘어가면 또 고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거 넘기다 보니까 지금 지친다 우리 사장님 보니까 돈복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늘 누구한테 뺏긴 건지 자꾸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무언가를 새로 해보라고 하려고 그래도 선뜻 뭐가 나서지지가 않네 할매가 답답하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품이 여자 성품이야 많이 꼼꼼하시잖아요 감수성도 여자보다 더 강한 감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남자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품이 여자 성품이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아도 우리 아빠가 좀 더 많이 받아 우리 사장님이 좀 더 많이 받는 편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오뚜기처럼 잘 또 일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새가 답답하네요 그냥 한두 해 가라고 얘기를 안 하셔 지금 몇 해가 그러셔 몇 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보고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지금 그건 지금 형국이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우리 사장님 근데 어디를 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여기 있는 조상문도 닫힌 것처럼 막 막혀 들어가네 비빌 언덕이 없다는 얘기요 사장님이 누구를 찾아가 비빌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찾아가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냐 친구번님을 또 찾아가서 무언가를 또 부탁할 것도 없고 아이고 고집도 완만하셔서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내가 하도 겪다 보니까 다 내려놨어 그죠? 다 내려놨는데 사실 올해 우리 사장님 운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작년 운을 끌어다 온 것처럼 연장선이야 지금 지금 우리 사장님 49부터 지금 꺾였거든 좀 빠르다고 얘기하면 47부터라고 할 수도 있어 그때부터 전조가 있었을 거야 49부터 지금 꺾이고 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회생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금전은 금전대로 또 내가 또 직장은 직장인데 몸은 또 몸대로 누가 보면은 우리 사장님 어? 침받을 때 돼가지고 어? 무병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흔드나 이런 마음 먹을 정도로 지금 자꾸 계속 엮여 네 꼬이는데 또 꼬이고 꼬이는데 또 꼬이고 지금 그러고 있어 내가 47이 됐는지 49이었는지 그 시절에 누가 돌아가시진 않았어? 여자분이 한 분 보여서 그래 아니면 사고를 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하여튼 여자분이 한 분 보이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뭔가 매튼 게 느껴지네 메인 게 느껴지는 거야 살았는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지금 흐릿하게 보여 그때는 큰 인모가 돌아가시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야 진짜 여자분이거든 근데 왜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흐릿하게 보인다 그 사람은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 우리 사장님 발목 잡는 것처럼 자꾸 일이 꼬일 수 있어 거기에서 조금 매튼 마음이 들어 드네 그게 저한테는 내가 그 사람하고 영구가 있네 없네 하더라도 그 이모님하고 아예 본인은 영판 남이라고 할 수는 없대 그리고 친분이 있다 그럼 친분이 있고 왜냐면은 친가편 보다 외가편이 조금 더 돈독하거든 본인네가 그래서 외가편에서 조금 거기서 매어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 좀 안 될 수도 있어 운이 대운이라고 하면 대운도 들어오려면 충분히 들어올 때인데 지금 그 운은 못 받아 먹고 있는 거야 조상이 매어 있다고 그래야 된다 매퀘 있다고 그래야 된다 매어 있어서 그래서 저 왜 그럴까요가 제일 궁금하시잖아 사실은 나는 뭘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거거든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쪽에서 조금 매여서 들어온다 그분이 또 가실 때 연세가 들어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어 그리고 그때 시절에 또 그분이 가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신 것 같지도 않아 배고 근데 이상해 저분이 차라리 돌아가신 분은 흑백으로 보이든지 아니면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돌아가시고 오보고 오는데 옷을 입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매여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어째 됐든 가을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 조금 몸에 더 내년 봄까지 몸은 조금 더 그럴 수 있어 나은 듯하지만 또 한 번 삐걱 또 나은 듯하지만 또 한 번 병원 이런 식으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리도 좀 조심해라 하고 등쪽도 좀 조심해라 하고 자꾸 몸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네 건들면 안 좋은데 자꾸 건드는 일이 생기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보다도 우리 사장님은 조금 몸을 조금 더 생각하시대 근데 너무 무리한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어 막 큰 병이 나가지고 본인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남은 그냥 국불 감기처럼 넘어갈 거를 꼭 표적을 내고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응 아휴 인정도 많고 또 남한테 나쁜 짓도 못하고 나쁜 말도 못해 우리 사장님 솔직히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하고 몸을 배웠거든 그걸 참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운을 한 번 크게 받지 못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해 영 없지는 않으니 아예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아까 할머니가 누군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 해서 지금 소스를 주신 거거든 그것만 잘 풀어내면 괜찮을 거 같아 사장님 그럼 또 어떻게 풀어야 돼 진호기를 드린다고 우리는 천도가 있어 그분들이 하늘에 못 올라가서 그런 거니까 올려보내야지 근데 사장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올해 두 번이 골절됐어요 한 달 간격으로 갑자기 자전거 타다 그랬는데 새콤 내가 갈리다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여기 밑바닥에 뭐가 있어 거의 멈추면서 살짝 팔을 짚었는데 부러지고 그치 이쪽도 그러고 어깨도 그게 양인살이 높게 올라온 거죠 한 달 만에 두 번 그러니까 무섭지 근데 내가 뭐 술을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누가 건든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그냥 맥없이 쓰러지면서 그렇게 돼서 맞아요 아휴 이모님이 어떻게 가셨어? 이모님 대장암 수술하시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단은 몸 안에 병이 든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져댔던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집안에 누가 몸이 아프지 않을까 돌아가실 분이 있다든지 지금 조금 안 좋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사장님까지 조금 껴들어 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물려야 돼서 얘기를 드린 거니 그 자세한 걸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약속 잡고 한 번 더 와보셔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마셔도 내년 봄까지는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몇 월 몇 달 이렇게 찝어주기가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몸 단련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써보셔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